아 멋집니다 오늘 아 내가 이준영이다 요즘 OTT의 도전계기를 자 정면도 바라봐주시고요 아 멋집니다 오늘 아 내가 이준영이다 요즘 OTT의 도전계기를 자 정면도 바라봐주시고요 야 정말 기세가 느껴지죠 멋집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이준영씨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겠습니다 넘버원 네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상륙한 이준영씨 정면 아래도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로랄 로더 강인한 캐릭터 정면 뒤쪽도 바라봐주시겠습니다 네 이준영씨 고맙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대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줄 배우시죠 타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